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 하반기 학습과이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합격을 위한 수험 전략 설명의 하반기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는 대부분의 수험생들 분께서 다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가의 모든 커리큘럼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매력도를 충분히 느끼시고 대부분 전반기 공부를 혼자 하셨거나 아니면 전반기를 다른 일을 보내셨던 분들도 하반기에서는 이런 학원가에 나오는 문항들, 모의 문항들 같은 문항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을 참여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 임용고사가 단순히 어떤 문항에서 가져다 쓰고 주어진 것에서 어떤 키워드를 끌어내고 이렇게 하면 다 풀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키마를 기반한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응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라는 고등사고로서의 인지능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스키마, 즉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부재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후반기에만 집중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임용을 준비하면서 가장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자기가 어떤 문제에 적응이 잘 안 됐을 때는 문제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학습 계획을 안내해 드릴 때 하반기 학습 계획에서 가장 중심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판단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도출하는 일명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관형은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 알고리즘을 신장하기 위한 어떤 저만의 노하우와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는 시간으로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 7, 8월 달 과정인데요. 7, 8월 달 학습자 가이드를 기본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이 커리큘럼과 여기 있는 이 커리큘럼이 다른 거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번에 7, 8월 달부터는 총 구성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3일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데 목요일 날에 커리큘럼이 일체 한 번 있고 금요일 날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두 커리큘럼은 어떤 학습 핵심 컨텐츠를 가르쳐 드려요. 요약을 해드리는 거죠. 핵심 컨텐츠를 요약을 해서 정리를 좀 해드려요. 정리를 해드리고 요약을 좀 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하반기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경향을 좀 보여요. 기존에 상반기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그것이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처음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못하드려요. 그래서 문제를 바로 푸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출제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컨텐츠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꾸준히 얘기했지만 활동의 중심을 두고 활동의 중심을 두고 수업이 이루어지는 반입니다. 이 과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론과 실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충분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미니 모의고사를 또 보게 되는데 미니 모의고사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이런 컨텐츠라든지 또 문항 활동 중심의 수업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제 실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을 보아보는 근데 이제 미니라는 말이 붙어있죠. 미니라는 말이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하프 모의고사처럼 문항 수는 실전 모의고사와 똑같지는 않지만 문항의 수준이라든지 또 이걸 컨텐츠를 정리하는 시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그 제한적인 시험 범위에서 배운 걸 가지고 직접 응시를 해보는 이때부터는 제가 이제 관리반 중심의 수업을 할까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세 번째인데 토요일 날은 관리반으로 운영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관리반. 관리반이라는 건 뭐냐? 관리반이라는 것은 우선은 직강생이든 인강생이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하루 정도는 내가 목요일, 금요일 날 마치 브랜디드 러닝처럼 목요일, 금요일 날은 좀 이렇게 어떤 인강을 들었어. 토요일 날 하루 정도는 빨리 와서 와서 그래도 한번 응시를 해보겠다. 뭘 응시해보냐? 미니 모의고사를 응시를 해봅니다. 미니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고 미니 모의고사 응시가 약 한 50분 정도를 응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하냐? 채점 워크숍을 들어갑니다. 이때 채점 워크숍을 들어가기 앞서서 채점 워크숍을 들어가기 앞서서 해설 강의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와 채점 워크숍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별, 모든별 활동을 진행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이날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존에도 모든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프로젝트 반이 있는데 그건 직강생에 한해서 이루어졌던 거고 직인강 모두 참여가 가능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중계를 해서 팀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팀을 만들어서 팀에게 6개월까지는 주로 문항을 개발하고 그 문항을 서로 공유하면서 풀어보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거는 이제 문항이 없을 때 얘기였어요. 문항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7월 때부터는 강사가 준비한 문항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항을 개발할 필요는 없죠. 문항을 개발할 이유는 문항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전반기 수업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보완해 드리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항 분석을 신장시켜 드리려고 했던 과정이었는데 이제 직인강 모두 참여 가능한 이때부터는 점검과 학습에 대한 점검 학습에 대한 점검을 필두로 하는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해설강의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채점옥크시업 모든별 활동이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피드백 이런 것들 상담 및 피드백 특히 강사가 주제를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별 활동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촬영이 일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촬영 없이 현장에 참여하는 인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관리반 운영체계를 진행할까 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대폭적인 수정을 들어가는 그래서 주 3일 수업이 되는 거죠. 주 3일간의 수업이 되는 건데 마지막 토요일은 관리반이다. 관리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관리반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얘는 정규 과정에서 정규 과정으로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목요일, 금요일 수업 듣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현장에 직강생 분들은요. 질문하고 저랑 피드백 듣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인강생분들도 아무래도 시험 날짜가 조금 더 압박이 들어오죠.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체험적 공부를 하는 것이 요즘에도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이 아무리 편리하고 어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서는 학습 성취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게 된 또 어떤 강제적인 실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학교 교육에서 학교 현장, 오프라인 교육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두 교육 정책가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학교에서 직접 등교를 하고 선생님과 대면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의의가 없었던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의의가 있구나. 그런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온오프라인에 대한 큰 차이가 없었는데 관리. 여러분들이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돈을 내고 PT까지 하면서 짐, 헬스장 가는 이유는 관리를 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질질적으로 두 개의 커리큘럼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는가 라고 봤더니 여기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문식성 바튼에서는 화법, 작문, 독서에서 출제 우선순위의 핵심 키워드라든지 핵심적인 컨텐츠 키워드라기보다는 컨텐츠가 맞겠죠. 컨텐츠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작성, 또 하나, 그 다음에 문법을 갈까요? 문법도 출제 우선순위에서 이제 여기서 제일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이제는 시험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죠. 시험 대비를 잘 하셔야 되니까 출제 우선순위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이거는 제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택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거 안에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죠. 이제는 고효율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7, 8, 9, 10, 11월이라는 5개월 공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알차고 차근차근 체계적인 공부가 아니라 좀 더 고효율, 고능률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 우선순위라는 게 공통적으로 항상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탐구 활동을 중시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활동 중심으로 왔는데 이 활동 중심에서 쓰일 자료들은 사례들만 나와요. 지문 사례, 문학 작품 지문 사례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문법 탐구를 위한 고강독 자료라든지 아니면 현대문법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공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제가 추가로 또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 설명이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하반기의 어떤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을 어떤 성과를 얻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걸 안내해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탐구라는 말을 붙이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문학 지문 분석에 집중 연습. 그래서 단순히 내용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학습을 간단하게 빨리 강사에 의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실제로 문법 사례라든지 또 문학 지문 사례들만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1월 달부터 광고를 했거든요.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 달 과정은 오로지 어떤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전반기 수업을 꾸준히 잘 들으신 분이 뭔가 직접적으로 시험장에서 지문을 보고 또 사례를 봐도 쫄지 않고 겁을 먹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범하게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쓰실 수 있도록 뭔가 그 기능적인 훈련을 위한 그런 과정을 7, 8월 달에 깔아보겠다. 그래서 그때 7, 8월 달을 위해서 지금 많이 모색 중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례 지문 자료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들을 보고서 이제 우리는 사례를 보면서 뭔가를 끌어내고 찾고 연습하는 그런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많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집어넣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활동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작성 방법의 채점은 기준화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작성 방법의 채점 기준화라는 것은 내가 작성할 때 이미 내가 몇 점 맞을 것인가 몇 점에 해당되는 배점을 지금 쓰고 있는가 이런 걸 인식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양식으로 해서 구조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그냥 생각나는 막 쓰는 게 아니라 구조화가 된 상태에서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그 연습을. 또 하나는 이제 문법 교육 내용별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특히 15세기 한국어 문법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통 사례 분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보통 책을 하나를 단권한다든지 책에 대한 내용을 노트하면서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렇죠. 항상 얘기하지만 사례 분석을 통해서 어떤 컨텐츠를 끌어내는 컨텐츠가 우리가 번역하면 내용이라고 하죠. 끌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7, 8월 때 강의를 들어보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마 한 번 경험을 해보시면 올해는 박문 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구나. 올해는 뭔가 우리에게 진짜 학교 현장, 시험장에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을 알차게 세워놓고 있었구나. 라는 걸 한 번 느끼시는 시간이 분명히 오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그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교육과정과 어떤 문화교육에 대한 틀이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구체화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프레임이나 작성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아직 머릿속에 잘 안 서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 아마 최적화되는 수업이 아닐까. 그렇죠.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지금은 어떤 걸 배우는 시간이고 나중에 7, 8월에 가면 그걸 써먹는 시간이 있을 텐데 조금만 참아달라. 이제 참지 마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껏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면화가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장에서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활동들은 각계의 컨텐츠별의 각계의 활동 중심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각계의 어떤 활동이 응집되어 있고 또 시간 안에 그거를 좀 더 압박을 느끼면서 모의 현장 느낌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러한 느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충분히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미니 모의고사를 또 풀어보면 아 이게 또 시간 안에 쓴다든지 또 내가 상황에서 이거를 접근해서 뭔가 생각한다는 게 생각보다 좀 이질감이 드는구나. 아 이런 좀 간극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게다가 관리반의 특성상 나 혼자의 공부가 아니라 타인과의 협동적인 활동을 전제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알찬 목요일 금요일 수업 이후에 토요일 수업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대대로이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회가 되시면 토요일 날이 또 주막에 드리고 하시니까 하니까 좀 오셔서 부분을 좀 공부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아직 시간이라든지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조금 더 조절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추후에 제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공간을 통해서 또 공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토요일 강의는 실제로 목요일 금요일 강의보다는 그렇게 오래 투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해서 시험 보고 오후에는 해설점 해설점 채점을 하고 모둠별 활동에 중심에 두고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모둠별 활동 해보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올해 우리 선생님들이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직강생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힘을 용기를 얻어서 조금 더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내년에는 더 풍부하게 하려고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반의 운영체계로 진행한다. 사실상 수업 일수가 3일에 의해서 길어졌죠. 그래서 이 앞의 날은 조금 일찍 정확하게 깔끔하게 해서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뒤에서는 여러분들의 실전 감각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론과 실제라는 반은 뭘까. 출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한 시험의 최적화 과정. 이론과 문항을 연결해서 알고리즘에 대한 최적화 과정. 작성 방법을 분석하여 채점 기준화하여 답안을 작성하는데 최적화되는 과정.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럼 미니고사는 뭐냐. 미니고사는 총 8회분에 걸쳐서 영역별 주요 컨텐츠 모임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 안에 쓰셔야 돼요. 물론 저는 그날 여러분들이 쓸 때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모든 과정은 강사의 입회하에 이루어집니다. 강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입회하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서수령 중심의 분석과 작성에 집중하는 과정. 실전모의고사반을 앞두고 문항에 대한 이해도와 실전모의고사반이 총 10번에 걸쳐서 진행되기에 앞서서 좀 예행연습 또는 뭔가 예비운동 정도의 개념으로 알고리즘을 신장시키고 하지만 문항의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전반기 과정 또 7, 8월 달 과정에서 했던 내용이 훨씬 많이 더 적중됐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90월, 11월은 어떻게 보면 가장 시험과 근접해 있기도 하지만 가장 배제당하기도 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모의고사반에서 뭔가 적중되기를 많이 바라고 오시는데 사실은 그런 과정이 조금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출제 측에서 제 모의 문항 같은 것들을 수거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사실은 7월, 8월 때까지 다루고 풀어보고 연습하는 컨텐츠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타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이렇게 다 해버리면 두 달 동안 이렇게 다 해버리면 그럼 90월, 11월 달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91월 달의 학습가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월 달에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희소 학원의 자랑 희소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가장 큰 제가 감사하게도 생각하면서도 뭔가 의미 있다. 자랑 보통 일반적으로 전공과와 교육학이 같이 조인을 해서 실제적인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러한 과정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학원이라는 곳은 영리적인 곳이고 모든 강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왜 굳이 내가 왜 굳이 수강료도 안 받고 내가 굳이 왜 이런 걸 제공해줘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희소 학원에 계시는 교육학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임용이라는 어떤 체계에서 시스템, 훈련 이런 것들을 모의, 시뮬레이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고 또 학원 측에서도 여러 대표님이나 직원분들이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지금 몇 년째 우리 학원을 대표하는 희소를 대표하는 여러 교육학 선생님들의 문제를 임용, 아니 저기 임용, 수능이래요. 실전 모의고사 문항들을 실제 출제하시는 문항들을 좀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아침 9시부터 실제 시험과 똑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어요. 그래서 총 8회 정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육학과 그다음에 전공을 같이 아침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토 나올 것 같죠? 이렇게 힘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 3개월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떤 학원에서도 갖추지 못한 가장 완벽한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실제로 저는 학교종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교종 시스템도 그대로 적용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시험 볼 때 예령 때리고 본령 때리잖아요. 딩동댕댕 나온단 말이죠? 똑같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동일한 시스템과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모의고사 반에서 응시를 하시겠죠. 자, 이때의 과정은 주로 이제 어떤 전공도서 전공서적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가장 필독서라고 하는 이 전공도서 그리고 또 중요한 이제 학자들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요 논문 주요 논의들을 묶어서 출제를 해드립니다. 여기서 조심히 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조심히 하셔야 될 것은 실전모의고사는 상위 10%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개월 동안에 충분한 공부를 했는가 8개월 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잘 정리했는가는 사실 7, 8월 달에 완결이 돼야 되고요. 9, 10, 11월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상위 10%를 가기 위해서 좀 더 고난도가 있고 좀 더 상황적으로 어려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항들을 출제해드려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든 열심히 안 하셨든 시험장에서 시험은 낯설고 힘들어야 되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낯설고 힘든 상황을 주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문항을 개발을 합니다. 그 개발된 문항을 가지고 문제를 한 8회까지 8회분 정도를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8회분 정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실제 1교시, 2교시, 3교시라고 하는 시간 제한을 걸고 내 답안 작성을 완결해 보는 그것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경쟁을 하듯이 시험을 보는 상황 학습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래서 실제로도 이때는 인강생 분들도 현장을 많이 찾아오세요. 멀리서 대중교통 이용해서라도 서울로 오셔서 직접 현장에서 한번 응시해보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유익가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의 가치가 가장 높은 과정이 실전 모의고사반입니다. 온라인은 개별적으로 혼자 집에서 푸시거나 어디 공간에서 풀어야 되지만 학원에서는 많은 사람이 운집한 상태, 실제 교실 환경과 거의 흡사한 상태에서 응시해볼 수 있고 또 이게 응시를 하다 보면 은근히 주변 사람들이 신경 쓰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심, 도전심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건전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균히 준수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모자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 관계되는 관리적 시스템은 사실은 연습밖에 답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이 시간을 준수하셔야 돼요. 시간 준수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무슨 전략이나 방법들을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시간 준수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한 시간, 90번이라는 한 시간 반이라는 이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서 반드시 완결을 짓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안과 작성 조건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문제가 나올까? 무슨 문제를 적중시켰을까?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강사로서 제가 중시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적중되고 무슨 문제가 나왔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과연 잘 써서 점수를 맞을 수 있는가 이 채점에 더 저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안과 관련해서 내가 답을 외우거나 숙지를 하면 시험장에서 잘 쓸 수 있겠지 라고들 많이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작성 조건과 문안과의 관계 분석을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게 서술평가고 쓰기평가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런 연습을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전반기 과정이라든지 이게 좀 부족하죠. 이런 것들이 충실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쓴 답안을 개인적으로는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객관적 평가를 못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많이 물어보면 가채점 결과와 진채점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채점에서는 통과했을 줄 알았는데 실제 점수 나온 거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나왔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런 표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과정을 잘 거치면 최종적으로 11월 달에는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이때 마무리는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때 마무리는 좀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제가 공개된 설명에서 말을 다 못하겠지만 좀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일반적으로 학원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때까지는 수강신청을 받지만 이때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수강신청을 일찍 받지 말라고 해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외부 수강생을 더 이상 안 받을까? 저로서는 수강생을 많이 받아야 돈도 많이 벌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안을 걸까? 왜 수강생을 받지 못하게 제가 강제로 학원에다가 요구를 해요. 받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강생 지켜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추론해서 진작해 보세요. 이 시기는 굉장히 시험과 직결되는 시간입니다. 이때하고 달라요. 이때는 아직은 누굴까? 이런 생각이라면 여기는 어허, 오라, 그렇단 말이지? 라는 것이 제가 인식을 하고 시험을 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정말 강사의 역량과 강사의 도움과 강사의 조력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시는데 이때만큼은 제가 폐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두 번에 걸친 모의고사도 그렇고 마무리 특강도 사실은 앞에서 했던 모의 상황에 대한 연습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문제를 통해서 어떤 특정 학자나 특정 논문의 논의를 주입시키는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최상위의 마지막 어떤 특정 그룹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임용고사가 끝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전공서적이라는 논의를 바탕으로 출제를 해줘요. 상황학습과 시험관리에 대한 집중관계하고 완전한 시험의 수험현장을 모의상황을 연습할 수 있어요. 하지만 11월 달에는 이런 모의상황 연습이 아니라 모의상황 연습이 아니라 사실은 11월 달 정도 되면 상당히 주요 컨텐츠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문제를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정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임용고사가 어떻게 보면 개별성을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강생이 모두 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다면 제 수강생 합격률이 100% 나와야겠죠. 그런 강사는 없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강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공부에 대한 정금과 조정이 절대 필요한데 이때 제가 무지하게 바쁘겠죠. 여러분들이 좀 개별성을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 직전에는 어떤 주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겠죠. 어찌됐든 간에 23문제입니다. 23문제에 해당되는 문항에서 약 50점대를 넘어가는 어떤 형태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선순위라는 말을 썼는데 출제 가형 범위를 정의하셔야 돼요. 이 범위를 제한을 걸고 이 부분에 정교하게 어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쓰기 평가에서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컨텐츠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컨텐츠들을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거에 집중을 해서 정교하게 공부하는 것이 실제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러한 과정을 상당히 제가 중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11월 달에는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그런 가이물이를 잘 하셔야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공부를 마무리 짓고 시험장에 가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하반기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은 바로 다음 달이 벌써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인 7월에 있을 이론과 실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이 과정의 모든 커리큘럼은 1월부터 6월까지 저와 함께 했던 1월부터 6월까지에 함께 했던 우리 전반기 수강 선생님들 그 수강 선생님들이 또 열심히 저한테 배우고 정리했던 제가 이런 말을 심심취하게 하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단권에서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특정 대학, 특정 교수, 특정 논의들을 주입시키는 강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보다 충실하게 시험에서 잘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가 라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진행해보고 연습해보고 검토해보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한 달여 정도 남아있네요.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이런 하반기 커리큘럼의 중요도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봤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차시별 상세한은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면 거기에 안내가 되어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카페라든지 또 제 공식 채널 샘바라기를 통해서도 관련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반기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어느 정도 감염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하반기 준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잘 목표의식 가지시면서 나중에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희소 학원에서 준비한 하반기 수학 컨설팅 이것으로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